저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열정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은 경찰관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평소 가졌던 생각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실종자와 가족들의 기적과도 같은 상봉 스토리는 독자의 마음 한구석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바타라고 칭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가는 저자의 마음이 우리들 삶에 잔잔한 여운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선한 심성과 순수한 열정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줍니다. 아름다운 삶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